그럼 오페라 한번 나가나요?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이거 봐봐 고향의 봄 어, 고향의 봄이야 우선 한 줄만 가르쳐줄게 이 노래가 쉽지는 않아 리온의 노래가 왜 이렇죠? 응, 젊었을 때 묻어 그렇게 올려봐 올려봐 그거야, 진짜? 응 올려, 올려 올라가야지 어, 그렇지 그렇지 탄탄하는 거랑 다른데요? 아니, 혹시 어머님이 음악 하겠고 원장님이시라든가 아, 맞아요, 맞아요, 피아노 피아노 한 번, 맞아요 피아노 한 번, 맞아요 아, 너무 많이 못 완료 어, 좋아요, 그냥 오, 좋았어요 아니 좋은 게 아니야 아니 좋은 게 아니야